이런식으로 침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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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 침대여행 에? 닌 왜 그런거 Office 닌 왜 그런거 같으세요? 성공 미칸포도 있습니다 예 성공 미칸포도 있는데 페도 아 손배탄다 허 같은데? 진거 같은데? 저렇게 나오면 졌는데? 저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졌어요 페이는 펠은 손에 있었네요 펠은 손에 있었습니다 짜잔 유발레이드 내가 저번에 상대방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저렇게 먹으면 손패터는거 안넣었어? 안넣는건가 안쓰는건가 쓸만했는데 안넣는데 굿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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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히 얘 때문에 얘도 있긴한데 라스톰으로 안면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얜 대상제외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저거라서 음 굿데이 COMMANDER 아 와 씨 제노레이드를 알아서 다행이다 아 일단 일단 이게 맞긴 하겠다 지금 상급 제너레이드를 싹 다 썼거든요 총패가 뭘까 오케이 일단 이러면은 적을건데 덱에서 발라나올거고 발라가 제너레이드 우루가자 꺼낼거고 우루가자 나올거에요 우루가자 나올거라서 가만히 놓고 어? 그걸 하루를 꺼낸다고? 무한포형인가 세트? 세트 무한포형이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트가 무한포형이면 이해를 안다 세트가 무한포형이면 이해를 안다 타이밍 놓쳤죠? 하하 타이밍 놓치고 하하 하하 어 후울이야 끝났다 지명자? 여기서 반응하면 지명자 뿐이다 지명자 네 지명자 오케이 지명자 괜찮아요 그래도 끝났고 끝났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2,500 전승대야 공대형 아 상대방도 상대방도 어이없었겠지? 여기 손 뱉을 거 있었을건데 안 넣었나? 힐 들어가고 저거 다 들어갔으면 손 뱉을 거 있었을건데 있었네 바로 있었잖아요 힐 힐 힐 힐 힐 힐 힐